바닷가는 아니지만 일출 명소로 소문난 곳이 안성에 있어서입니다. 안성천 물길을 따라 쭉 길을 달리면 만날 수 있는 곳. 아이쿠야 해도 뜨기 전인데 벌써 북적이는군요. 카메라 장비 하나씩 둘러맨 사람들. 전국에서 모여든 사진 마니아들로 해마다 이맘되면 인산인해를 이룬답니다. 장노출, 장노출할 때 여기 말고. 여기하고 이쪽 있죠, 이쪽. 선생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저 의왕이요. 경기도 의왕이요? 호주민 고항이요. 아, 베트남이세요? 네, 있어요. 사진 찌끄러 왔어요. 아, 사진 찌끄러. 창원 있죠, 창원. 창원이요? 여기 성지라고 그랬잖아. 성지라고요. 아, 여기가 성지야? 네. 사진 오는 사람들 성지라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계절. 봄이 주는 선물. 여명이 터오는 즈음이면 인근 안성천에서 물안개가 피어올라 이렇게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죠. 안개 사이로 떠오르는 일출의 독특한 통광을 찍기 위해 사진 좀 찍는다는 사람들이 여기로 모이는 겁니다. 하하, 그렇게 좋으세요? 게을놈을 못 보는 세상인데 새벽에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5월에 물안개가 제일 많이 올라오는 시즌이거든요. 국민 포인트죠. 여기가요? 사진, 사진 작가 분들한테는 여기가 국민 포인트예요. 베트남이 멋있어요, 여기가 멋있어요? 여기가? 오, 멋있어. 외국인들도 찾아올 만큼 감탄을 자아내는 풍경. 1년을 기다려 만난 아름다움. 게다가 딱 한 달 남짓만 볼 수 있는 귀한 풍광이랍니다. 원래 여기는 무슨, 뭐 하는 데였어요, 선생님? 저, 저, 목장이에요, 목장. 목장? 네, 네. 월 외에는 이게 한 6월이면 이걸 다 벼버리거든요. 아, 이게요? 네, 호밀이라 안성, 목장에서 저걸 미리거든요. 소모기로 키우기 때문에 6월이면 다 비어버려요. 그저 너른 목초지였던 이곳이 유명해진군. 지난 2012년 한 영화의 촬영지로 소개되면서부터. 그때 세트장으로 지었던 건물 덕에 매력이 배가 된 겁니다. 큰 평야와 도심을 흐르는 물줄기가 있어 예로부터 풍요로웠던 고장 안성. 번성했던 시장터에는 오래된 맛이 남아있습니다. 전국에서 다섯 번째고 경기도에서는 가장 오래된 가게. 3대째 손맛을 이어오고 있다는군요. 이걸 이제 살살살살 흐르는 물에 핏물을 빼는 거예요. 이게 양지 머릿고기예요. 국물 맛을 낸 기본이지, 이게. 소머리도 들어가죠, 소머리. 이런 거 보셨나? 아이고. 이게 머리래요? 머릿고기. 소머리? 소머리는 이렇게 반으로 자른 거라고. 통째. 통째.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앞머리. 여기 뒷머리가 있죠, 뒷머리. 이게 뒷머리 부분이고 여기 우설도 있고. 우설도 있고. 우설, 혀. 소 한 마리 탕이라고 부를 만큼 소의 다양한 부위를 한꺼번에 넣고 끓이는 게 이 집의 독특한 줄이법. 장터에서 국밥을 말아 팔던 100년 전 조리법 그대로랍니다. 도축통에서 나오는 그 당시 다들 춥고 어려울 때니까 고기를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같이 풍족하게. 거기서 이제 겨우 나오는 부사물 같은 걸로 넣고 또 안성장태에서 구할 수 있는 식재료 같은 걸 넣고 끓이는 게 안성장토분밥이에요. 국물을 내는 데만 18시간이 걸리는 고된 과정. 한자리에서 뚝심 있게 100년을 이어온 정성입니다. 여기에 이제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 쓰시던 이거. 미리판 같은 거.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은 누구나 돈을 내든 내지 않든 밥을 먹여 보냈다는 김종렬 씨의 어머니. 이 어머니가 이제 입버릇처럼 설렁땅 100년을 한번 끓여봐라 너희들이. 이 말씀이 거의 유언이 되신 거라고. 내 데까지만 하고 이제 너희들은 이런 거 하지 마라. 보통 이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는데 주위에서들. 그런데 어머니는 안 그러셨다고. 이걸 계속 이어가라고 했어요. 100년을 끓여봐라. 그게 부담이었다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런데 나중에 이제 10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이었다고. 그 당시에 어머니 깨어있는 분이었어. 한 가지를 꾸준히 해라. 그런 의미였겠지. 어머니의 장사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아 아들도 성실하게 정성을 가득 담아 오늘도 장사를 준비합니다. 안성의 맛을 내면 이렇게 저어줘야 되고 그래야 여기 밑에 이제 늘어붙지가 않죠. 그다음에 또 여기 아무리 깨끗이 핏물을 뺐다 하더라도 구육률이 떠오른다. 그걸 이렇게 거둬줘요. 맑고 진한 국물을 내기 위해 그 옛날 방식과 똥같이 기울이는 정성.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서 반나절 이상을 보낸답니다. 이게 200명분. 200명. 양쪽 솥에서 400명분을 매일 끓이는 거예요. 부드럽게 삶은 고기는 건져서 기름과 근막을 제거해 먹기 좋게 손질하는데요. 푸짐하게 그릇에 담아 18시간 우린 국물을 붓고 한 소금 끓여주면 소 한 마리가 들어간 당국이 완성됩니다. 이 정성에 끌려 가게를 찾는 사람들 수십 년 단골 손님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 맛으로 옵니다, 이 맛으로. 이 맛으로 와요. 진한 국물, 진한 국물이잖아요. 담백하고. 고기가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저기, 저기, 저기. 나 하루도 안 빠지고 온다고. 하루도 안 빠지고 온다고. 여기는요? 여기, 여기 안 오는 날은 굽는 날. 든든해요. 먹고 나면 다른 건 이렇게 먹고 나면 내가 한 끼만 먹거든요. 아침, 저녁을 안 먹어요, 일정. 그런데 이거 다른 거 먹고 나면 밤에 출출해.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 이거 먹고 나면 그냥 껍도붓이 지나가. 그토록 오래 사랑받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우리는 이제 안성 사람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거고 안성 5대 명물 중에 특산품 중에 하나니까. 앞으로의 목표는 그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내 뒷모습을 남겨야 돼. 내가 엄마, 아버지한테 그걸 배웠듯이 엄마, 아버지가 나의 부모이기도 하지만 스승이라고. 그분이 나한테 이걸 알려준 거야. 나도 그 뒷모습을 남겨야 돼, 아들한테. 그게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가는 곳마다 인심 넉넉하고 풍요로운 고장. 편안할 안자를 써서 안성이다. 하하하하 누가 이름 지었는지 참으로 찰떡입니다. 하하하하